스트레이 키즈 엔딩을 원샷이겠죠? 세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네 저희 스트레이 키즈가 오랜만에 엔딩 원샷에 찾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가 이번에 무슨 컨셉으로 돌아와죠 여러분? 사랑? 사랑이지 그러면 저희 케이스 원포스3 곡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스 원포스3는 사랑이라는 사건을 맞이하게 된 스트레이 키즈의 감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멋진 곡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엔딩 포즈도 약간 하트로 표현하면 어떨까요? 아이디어 있을 때 승민 하트 이거 10초 동안? 엔딩이 10초니까 10초 동안 이러고 있어요? 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천주이 10초 동안 이렇게 갈까요? 걸린 사람 마음대로 디벨롭을 시킵시다 하트를 디벨롭 시킵시다 미션이 정해졌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네 디벨롭은 영어로 좀 멋있게 써주세요 디벨롭 형이 할까? 형 한번 해볼게? 영어 목도 형이 쓰지 도와주 뭐가 빨리 썼어 2? こ이 2? 2? 없는 것 같은데? 하트를 각본 하트로 각본 나는 하트로 하려고 했어 승민하트 기대도 기가 막힌 엔딩이 정해졌으니까 우리 한번 게임을 하러 가봅시다 가시죠! 스트레이키즈 4세대 엔딩 요정을 뽑아야 하는데요 동시에 이제 이 하트 인형을 빨리 끌어야 해요 하트 뚱땡이 하트 뚱땡이 돼지 괴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? 메리! 팔이 짧아요 하나 둘 셋 시작! 힘으로 끌어당기면 안 되잖아 끝! 난 잡았어요 자석이 어디 있는 거야? 승민 씨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장민이 형 통과 야! 자석이 어디 있어? 자석이 어디 있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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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인정 나 인정 나 인정 오케이 아 싫어! 승민이 방금 뭐 한 거야? 뭐 한 거야? 야 안 잡히는데? 야 이게 다 좀 됐어 야 preliminary 이리 와, 엔딩하기.